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간만에 준비한거에요 신성주의 보호인 라디오 시간입니다 아 저는 이 코너 첨부언데요 하신 분 분명히 있을거에요 제가 오랜만에 하는거긴 한데 이게 어떤거냐면은 생방에 얘기했던 주요 이슈들 살짝 모아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나름 들을만 할거구요 보이는 라디오 특성상 제가 따로 자막은 달지 않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한번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용산 소식입니다 이 용산 지금 안좋은 소식만 쭉쭉 흘러나오고 있어요 소규모 몰들이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이게 업장이 제대로 안굴러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업을 접으시고 용산을 떠난다던지 아니면은 안좋은 선택까지 했다는 이런 소식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유무 판단은 둘째치고 실제로 많은 소규모 중규모 판매자들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픽카드를 지금 비싸게 파고있기 때문에 용산은 논한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논하는게 아니고 그 그래픽카드를 쥐고 있는 일부 대형몰 혹은 수입사 총판 이런것들만 지금 그래픽카드를 인질로 뭐 다른 제품도 팔 수 있고 아니면 그래픽카드에 마진을 높게 붙여서 충분히 배를 불리고 있는거지 맨 바닥에 속한 도매상 소매상들은 실제로 손님 무늬도 거의 절반 수준은 확 줄었고요 그 비싼 그래픽카드를 넣어주면 손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 너무 비싸요 저희 컴퓨터 다음에 살래요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다보니까 제외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다가 그래픽카드 받으려면 다른 제고까지 깨앗는 이중고를 안게 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물들이 엎어지기 직전이나 아니면 엎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용산 평소에 니들 많이 등쳐먹지 않았냐 꽃이다 하실 수 있는데 음 사실 우리나라 컴퓨터 부품 가격은 생각보다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 등쳐먹는 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업계 뿐만이 아니죠 다른 업계도 다 힘들고 그럴텐데 음 동정업계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 여전히 비싸게 파는 그런 이제 중간 유통에서는 욕을 먹으면 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하는 걸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첫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두번째 소식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궁금한 분들 정말 많을텐데 새 제품 소식이 있습니다 3070ti 3080ti가 출시가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힘든데 이미 날짜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중으로 발표가 있을 거고요 5월 말 정도 되면은 제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 밀릴지 안 밀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어느 정도 일정이 수입사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저 제품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가격은 저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냥 뭐 시장가 시가로 막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다보니 뭐 엔비디아에서 결국 발표하는 달러가로 판매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이니까요 물량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소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로 물건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넉넉할 리가 없겠죠 지금 이런 논한 시장에 물건이 충분히 있다면 80하고 70도 많이 팔텐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70ti랑 80ti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신제품 소식이지만 그리 뭐 메리트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아이 성조야 이건 뭐 중요한 건 다 빼놓고 쏙 빼놓고 얘기하네 날짜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확정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번째 3060의 가격이 다소 상향 조정 될 전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아마 다음 주 입구분부터는 다 적용이 되었거나 이번 주 주말부터 적용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이 시기 어느 정도 적용되는데요 한 1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60 가격이 6700스티랑 비슷한데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3060을 이제는 좀 구매하기가 좀 그래요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물론 다른 제품도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3060 가격이 오른다는 게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는 그네들의 이유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개나 비싼 그래픽카드 더 올려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고요 제 입장에서도 손님한테 이거를 저 성능이 3060은 아시죠 2060보다 조금 그냥 나은 수준이에요 한 15% 정도 저 그래픽카드를 100만원에 팔기는 좀 걸리는 판국이라 안타까운 소식이고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초를 치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리고 추가 소식이 있는데 3060은 5월 입고 분 제품부터는 채굴락을 적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는 막상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채굴락 물리적으로 적용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막상 드라이버 버전만으로 아시죠 개발자용 드라이버 까는 것만으로 채굴락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식을 제가 온전히 믿기가 좀 어렵네요 자 네 번째 소식 얘기하겠습니다 2060 2060 슈퍼 그리고 1660 슈퍼의 수입 원가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나름 믿을만한 정보원한테 들었는데 그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마 구매하려고 보면은 5만원씩 차이 나거나 그것도 차이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이유가 없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1660 슈퍼를 만드는 칩셋이 사실상 채굴정용 카드 만드는 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2060 2060 슈퍼 1669 슈퍼에 채굴 채산성이라 하죠 해시레이트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다 보니 가격도 비슷하게 정해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뭐 어쨌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가격이 비슷하면 2060 슈퍼 사는게 가장 나을거구요 2060 슈퍼는 실제로 물건이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그나마 여러분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2060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에 샀을 때 말이죠 정상적인 가격이 어느정도인데요 60만원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일겁니다 60만원 60만원 중반정도요 자 4번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5번 5월 중순까지 치색공급 중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셋 공급이 중단이 된대요 어 노동절 때문에 뭐 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수입사 에서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텀이 있을 수 있어요 제조하는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요번주쯤에 60하고 70이 좀 들어오기로 예정되었었는데 취소됐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듣긴 했어요 그런데다가 엔비디아에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9월까지 실색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게 다 버무려져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컴퓨터 사기 안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악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 답답하네 라는 생각이 들거에요 마지막에 제가 호재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 여섯번째 적고를 안되보니 다 그래픽카드 이야기에 악재만 겹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호재를 하나 만들어 적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채굴을 한적 있어요 13년도에 근데 그 13년도 14년도 채굴하면서 저도 중간에 채굴을 잠시 멈추고 뭐 그래픽카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어 나름 저렴하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보통 다 여름이에요 왜요? 라고 물어보실텐데 공조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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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환풍이나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풍 환기를 제대로 해서 내부에 뜨거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시설 그런게 돼있지 않은 채굴장은 삼첸시리즈 비디오 메모리 온도가 채굴할 때 엄청 높게 올라가는거 알겁니다 정체원 온도 기준으로 100도 이상 올라가요 요게 버티지 못해서 채굴량이 대폭락할겁니다 물론 개인 채굴자나 아니면은 공조시설이 제대로 안된 채굴자면 그럴거고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제대로 시설 갖추고 하는 것들은 영향이 없을거에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배기 채굴업자들은 버틸 것이고 여러분 개인 채굴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소규모로 소소하게 채굴하시던 분들 공사비용 더 드리기는 좀 애매하다 이미 본전을 뽑았다 싶으면은 아직 한참 그래픽카드 가격이 비쌀 때 여름에 쓰거머니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로요 그때 중고 시장 가격은 조금 착해질 수 있어요 물론 새거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건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왜 엔비디아가 일단 7색 공급 가격이나 아니면 비디오램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내려야되고 관세 같은 것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야 여러분한테 직접 공급되는 가격이 어느정도 하락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거품가도 국내 유통은 어떻게 좀 잘 관리해서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7월이 된다고 새거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는 원래 못하겠지만 분명히 중고로 그래픽카드 사기에는 조금 더 편해질 것이고 중고 그래픽카드 가격은 살짝 내릴 수가 있습니다 채산성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자 호재 하나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여러분한테 웃음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성조 코인 하다가 1450만원 잃었습니다 하핳 여러분 뭐 요새 코인 한다면은 다들 딴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아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장이었을까요 그때 신성조가 코인이 물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1년동안 벌은 돈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코인에서 돈 벌었다는 말에 너무 혹해서 뛰어들거나 배아파하지 마시고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어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핳 아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하 아니 진짜 잃은 거 맞아? 살짝 보여드릴게요 흠 흠 흠 하하하하 흠 야 소주 돈 많네 흠 원래 이거 그 가게에서 재고 살려고 굴리는 돈까지 다 박아넣은 건데 흠흠 돈 다 까먹어가지고 흠 어 저것도 심지어 내가 그 돈을 빼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뺄때는 더 떨어졌어요 하핳 하핳 1,400이 잃었어요 분명히 돈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나 투기를 할 때는 충분한 조심성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코인 이제 접으려고요 하하하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 영상 올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표 하나 만들 게 있어서 그 표 완성되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리뷰 하나도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아펙스 보드 리뷰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거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â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